배틀 크루저? 이게 뭐야? 오 개 멋있어 이게 뭐야? 오 개 센데? 배틀이 저렇게 바뀌었나? 아 히페리온 히페리온 어 일단 간단하게 깼습니다 아 맹스크의 기암인데 훔친거라고? 짚레이너가 그렇구만 영웅 배틀 크루저 마사라의 거주지 와 이제 궁극적으로 저구들이 오오오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미 이 자식 이런 걸 숨기고 있었네 꽤 아슬아슬해 굿맨 제가 늦은 적이 있나요 대장님? 잘했네 아사야길 탈출하지 모든 포대 전방에 화력집중 2번 6번 엔진 가동 전원 내 신호에 맞춰 차원 노약 실시 오와 뭐야 야 배틀 크루저가 공간이동도 해?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년간 저걸은 구경도 못했는데 와 오프드하네 고엣이 이마성 마사라를 공격하지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그 군단이 총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저그가 자치력 연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해설 저 참기자 죽은 거 아냐? ... ... 참기자 죽은거 아니야? 오 캐리곤이다 오 마지막에 캐리곤 끝내러 왔겠지 근데 나는 스왈모식이라는데 캐리곤 제가 되게 불쌍한 애라며 그치 아 히페리오네라고 나오네 여기 그죠?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한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스완을 만나 확인해보겠네 스완이라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놨을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한교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 쟤는 환영받지 못하네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빚을 진거야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맨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걸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 훨씬 세보여 저 아까 범죄자 제가 제일 세보여 전투력은 얘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느낌이상 어...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히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슬쩍 빌려온거지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벌써 우리 몇 번을 죽었을걸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음 맹스크꺼였는데 그 전투복하고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례해서 그러게 왜 지퍼라도 고장났나? 그게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 공차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갖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 개 답답하겠다 누구한테 빚을 갚아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오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봐 그 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 해주는 건 계약이 없었으니까 오... 쿨해 쿨해 일단은 무기고 무기고에서는 유닛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렇군 히페리오는 어... 레이너의 기함 함교입니다 일단 뭐 임무보고서에서 다시 플레이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임무보고서 이건 뭐 이제 내가 한 임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호너 그거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말겐 맨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그렇군요 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하하하... 아 그래... 수리야 저놈...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스완? 둘 똑같이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엔 자금 재미있나? 스완... 그간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엔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하하...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말도 전에 들었지 토르비온 닮았는데 무기고 콘솔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 같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마린과 이제 메딕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기술 업그레이드 이게 스팀팩이네 그치? 스팀팩이지 일단 체력 증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개 비싸네? 야 왜 이렇게 비싸? 잠시만 6만원이야? 하나밖에 못하네? 일단 그럼 피통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늘려주고 기지 기지는 벙커 안에 있는 사거리 증가 딱 요거 두 개 하면 되겠네 벙커랑 아냐아냐 굳이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모아보자 한번 기술을 게이지는 모으자 모으고 일단 뭐 다시 무기고로 함교로 가죠 스팀팩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 일단 다음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 스팀팩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뭐 우주 지도 실패 여기 일단 구출 미션하고 그 다음에 유물 미션 있는데 구출부터 합시다 구출을 해야겠지? 아무도 없습니까? 적우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고통 한번 해볼게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일단 여기 구조를 해야돼 화염방사병 이게 파이어벨이죠? 파이어벨 한번 가봅시다 신호수신중 구조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핸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적우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열두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근데 어차피 두개 다 가야는다며 적우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오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유해주겠소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적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저게 뭐야? 저게 시즌은 아닌거 같은데 뭔가 유닛들이 새로 나온거 같기도 한.. 한듯해 그죠? 유닛들이 못보던게 좀 있다 스타원에서 저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건 뭐야 아 이게 파이어벳이야? 개크네 야 파이어벳이 이렇게 커써? 바싹 부어준대 아 이게 파벳이구나 와 불봐봐 지렸다 야 불봐봐 자 해봅시다 야 이거 뭐 거의 박멸인데 박멸? 에프킬라인데 에프킬라 시익 시익 야 파벳좋은데? 파벳좋아 일단 여기 메디카 마린하고 한 명 하는거겠죠? 정말 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체허 권한을 드릴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아 이제 우리꺼 됐다 오케이 일단 전병력은 이따오고 야 방금 쟤 나 얘기 들었는데 구워버리자 하는거 같았어 구워버리자 일단 마린을 좀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얘는 일단 이래야되네 간설놈은 준비완료 좋아 그러면은 일단 1번 그 다음에 부대 자 주민들의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한다 일단 거주민들의 호위를 하는게 목적이야 첫번째 피난민 수송차량이 곧 출발할겁니다 오키키 아 이거 이걸 이제 호위하는게 목적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일단 석구가 있고 이것도 이제 내가 같이 조종하는건가 이렇게 붙이면 되나 이거 아 주민들이 타는구나 여기 음 파네 간설놈은 준비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구조 만들면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어서 가요 아 이제 간다 근데 이거 이세령만으로도 구하.. 호위가 가능한가? 야 가지마 아직 좀 모아서 가자 자 빨리빨리 멈춰 멈춰 길막해 그래 가지마 아직 억지로 막아뒀어요 지금 억지로 막아뒀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었어 자 다들 들었지 어 간다 간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마린 파벳 파벳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파벳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 가스도 좀 채취해주고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얘 혼자 가잖아 잠시만 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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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가 있네 벙커가 있네 벙커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얘기로군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어 일단 해주고 마린 빼고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야 너 너무 먼저 가잖아 얘들아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너 먼저 가는거 아니야? 야 힘들어봐 얘들아 너 너무 먼저 가잖아 일단 마린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 잠시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여기 아 얘 어떻게 멈춰 이거 못 멈춰? 아이 나 유리 만들 시간도 없네 뭐 지운 자가 다 다 날린건가? 아니야 이거 우리꺼구나 그래 일단은 만들꺼 만들고 야 이거 가스인데 이거 내려야겠다 이거 내리고 여기다 만들어주고 배럭도 하나 지고 야 빨리빨리 그럼 안무셨어요 안무셨어요 아 안무셨어요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이제 여기서는 우주선을 우주선까지 하나 더 있나 혹시 요게 보너스 무게잖아 그치 우주선을 일단 벙커에 좀 넣어놓을까? 벙커에 넣을만한 애들을 넣어두고 아 이게 여러 대가 오는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한 대가 아니네 오케이 일단 배럭도 하나 져주고 지어 지어 뭘 못 지어 간다고요 분인정심이 덜 되있구만 까라면 까야지 못찍기는 그다 벙커에 좀 넣어두고 SCV 왜왔지? 여기 왜왔지 얘네? 이거 멀티해야되나 지금? 약간 광물이 좀 모자르다 근데 얘를 데리고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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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그다 두개만 져 두개만 져 2개만 져 그니까 얘 가면서 저기도 먹어야겠네 어 저기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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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이 없어가지고 야 파벳이 개쎄이네 파벳이 여기다 메딕을 조금 역시 헷갈리는군 오케오케 간다 간다 어 저기 저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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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만들거 만들구 오우 커맨드센터를 지을만하는데도 없나? 따로 없는거같은데? 일단 한대 또 도착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 기지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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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그 다음에 매기 일단은 이게 지금 F2 눌러주세요 F2 왜요? F2를 왜 아 이거 전체 전체 부대잖아 구워버리자 일단 메디 아 바닥에 떨어져있는 그 가스랑 그거 먹으라고 이런거 뭐 이거 얼마나 돼 근데 먹어봐야 차 한대만 더 나르면 되나? 몇대 더 가야되는거지? 따라 부대 지정하고 있어요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약간 익숙치 않을 뿐이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다음 피난민 수송차량이 곧 출발할겁니다 세번 남았다고? 세번? 어 괜찮은데? 일단 뭐 메딕들이 있으면은 치료할거 치료해 오케이 치료할거 치료해 오키오키 하나만 더 주자 하나만 더 주구 일단 배럭에서 어 음악이 좀 음악이 좀 바뀌었다 음악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일단 취소하고 이거 하나 하셔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고가지 마세요 좋게 이렇게 짓고 파이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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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좋아 파티 좋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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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좋아 야 안 무서워 안믄서워 뒤졌어 뒤졌어 간다 안오 한이야 안아 얘부터 죽여 저흥 여기서는 마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버런 잔챙이들이 SCB 어후로 오케이 뒤에서도 오나? 괜찮아 괜찮아 동맹인 애들은 공격받아도 돼요 내가 공격받는거 아니잖아 그지 동맹이 공격받든 말든 그거랑 나랑 별상관없어요 어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원래 인생은 그런거있다 아가리님 반갑습니다 새로주분들 반갑습니다 야 드롭으로 오는구나 좋아좋아좋아 일단 이게 갖고 돌아와 돌아와 이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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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메딕 그 다음에 만들어주고 보너스 미션이 그래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좀 정신이 없어 지금 일단 이걸로 너 이거 먹어봐 뻔데기 DNA채취 뻔데기가 어딨어? 이거 말하는건가? 이게 뻔데기인가? 뻔데기 뻔데기 가다가 뻔데기가 있나 여기? 뻔데기 대장님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구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석 귀퉁이에 있다고? 꼭 해야되는거야? 맵 구석에 있다고? 그럼 좀 보내자 요정도만 보내 특수부대 뻔데기 특수부대 구석으로 보내 그리고 어 여기 뭐지? 어 이게 뻔데기인가? 여기 뭐있다? 여기 좀 보내볼까?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수송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좀 보내보죠 일단 수송차량은 요구 병력으로도 충분히 날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은 음 필요었죠 오 쎄다 쎄다 와 여기 쎄네 한 번에 못 들어가겠는데 우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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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망치나 본질이네 따라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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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뭐 어쨌든 이것만 날으면 되는데 뭐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저거 본질이었다 일단 이거 좋아야돼 이거 좋아하게 우리들이 다 치지 않게 지켜라 하면 된다 맞자만 우와 이거 뭐야 막 번지하는데 번지 갑니다 간다고요 저 몰라보십려 우와 뭐야 뭐 저게 드랍이야 지금 여그가 피라빈들을 공격한다 지나버리 뭐 거의 뭐 땅에다 꿇아박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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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 파벳 만들어주고 배럭 하나 더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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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름 많다 어깨 어깨 배럭 하나 더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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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은 얘네 왕이 점점 셈이 있어지는데 안되나 이거? 안되려나? 야 학살인가? 학살인가?